도망간 거 아니야? 민경 씨는 모든 근력 트레이닝을 다 할 겁니다. 근력을 많이 늘려주는 게 제 목표예요. 민경이 굉장히 날씬해졌다. 이게 아니라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더 맛있게 많이 먹는 게 제 목표예요. 더욱 복합이 됐을 수도 있어요. 너 내려. 안녕하십니까. 도망 검진하고 갖고 오지 않았어? 도망 검진 안 가지고 왔네요? 안 갖고 왔어? 네. 왜 안 갖고 왔어? 가져왔어. 차에 있습니다. 내가 갔다 올게. 아닙니다. 내가 갔다 올게 뭐. 아니 제가 가겠습니다. 도망간 거 아니지? 그걸 또 왜 빼먹고 와가지고. 도망간 거 아니야? 시작부터 이렇게 뛰어. 진짜 몰라. 미치겠다. 미치겠다. 세상에. 아, 뭐였어요? 아, 뭐였어요? 아, 뭐였어. 여기 오실비도 없었는데 제가. 아니, 우리 민경 씨 도망간 줄 알고. 너무 빨리 나갈래. 혹시 도망간 줄 알고.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다. 왜 도망간 겁니까? 작년 건데 살은 더 찐 것 같습니다. 키가 왜 늘었지? 누구도 크는구나 이게 먹으니까. 발바닥이. 그러니까 두꺼워졌어요. 아, 그러니까. 뭐 크게 뭐 그건 없어요. 심지어는 저도 다. 범위경화 범위도.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저는 없어요. 네, 안 나왔어요. 보전 보전. 다 좋네. 다 좋아. 생각보다 퍼펙트하네요. 키가 164. 끝났습니까? 오케이. 잘 맞네요. 엄청 많아요. 어, 그래요? 역할이죠, 지금. 이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이 삶도 나쁘지 않은데. 바로 시작합니까? 무릎 잡고. 뭐라고요? 무릎 잡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무릎 잡아. 볼지. 땡겨. 볼지. 오, 저러네. 비루. 비루 잡고.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다시, 다시. 다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내가 먼저 잡아놓을게. 하나, 둘, 셋. 잡았어. 잡아. 잠깐만요. 잡아. 그렇지,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좋았어. 천천히 내려놓고. 오케이, 잘 됐어요. 내려놔, 내려놔. 어, 잘했어. 정확히 센터 잡고. 돌기 시작. 둘. 다섯. 그렇지. 와, 다시.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뭘 한 잔 먹고. 은혜 씨는 커피 마셔요, 커피? 커피는 안 마셔요? 왜? 잠을 못 자서요. 아, 진짜? 그거 왠지 알아요? 운동 안 해서 그래? 바닥을 치면서 일어나. 봐봐, 되지? 네. 다시 엎드려. 그거 얼마나 쉬워? 시작. 으이. 10개만 더, 10개만 더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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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하나만 더. 아, 잘한다. 생각한 보다 자세가 좋은데?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일어나? 아, 필요했어. 물 마시고 오라고. 이거 한 번 하면 선물 하나 줄게, 선물. 선물이요? 응, 선물. 그렇지. 하나. 해봤네, 운동. 둘. 자세 엄청 좋아. 셋. 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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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물 안 반가워. 어휴 씨. 아휴 씨, 한 번 남았어. 예? 한 번 남았다고. 두 번 했잖아. 선물 줬으면 해야지 뭐 하는 거야. 선물 안 받아도 돼요. 아니, 받았잖아, 지금. 찾잖아. 나 개미 어리야? 그래, 엄청 얇아 보이잖아, 봐봐. 나 개미 어리네. 개미가 엄청 컸다던데. 그러면 약속 한다고 했지만. 약속, 무슨 약속. 10개 하고 좀 쉴게요. 얼마나 쉴 건데? 30초만 쉴게요. 오케이. 자, 샷! 그렇지, 하나. 와, 스쿱도 좋아. 둘, 자세 좋아. 열. 아, 됐어. 좋았어. 아... 1번.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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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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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인데 너무 이거 심은 거 아니에요? 첫날이니까 이렇게 심은 거야, 첫날이니까. 예? 첫날이 많지도 못하게 여기 가시 던져버려. 절대 못 던져, 여기는. 물 한 잔. 갔다 가요. 자세가 거의 퍼펙트해. 왜냐면 아까 보통 이런 오버헤드 스쿼트 같은 경우는 보통 무너진단 말이야. 무너지지 않고 자세가 너무 좋았어. 욕심만한 친구예요. 완전 로봇값 되는 거죠, 민경 씨는. 근데 제가 소문 듣기로 관장님은 욕하고 힘들어하면 희열을 느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욕해도 돼요? 내가 욕한다고. 아, 관장님이 하신다고요? 그럼 안 되죠. 아름다운 발레이나처럼. 하나. 오. 좋아요. 둘. 가벼워. 둘. 잘해, 잘해. 잘하니까 더 잘 가르치고 싶은데. 끝까지 다 하고 나서 힘들어하네요. 보통 중간에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멀쩡 먹고 와도 돼요? 응? 멀쩡 먹고 와도 돼요? 아니, 한 번 하고. 어쩌다. 빨리 이기나 하나. 하나, 하나. 그렇지. 물 먹고 와, 물 먹고. 심해서, 심해서. 심해서 물 먹고 와. 심해서 물 먹고 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엄마. 여기 하나야. 하나, 둘, 셋. 둘. 오케이?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이거 들고. 하나. 위로 잡았어. 둘. 셋. 아, 내려갈 때 위로 잡고. 넷. 위로 잡고, 올리고. 올리고. 하나, 둘, 셋, 넷. 천천히 하면 돼요? 아니, 이렇게. 염발하는 게. 아, 너 왜 하고 있는 거야? 아, 씨. 너 왜 하고 있는 거야? 너 왜 하고 있지? 너 왜 하고 있는 거야? 아, 저는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다리 보고. 어제 뭐 먹었어요? 네? 어제 뭐 먹었어? 어제? 스파게티랑. 잘 아네. 무슨 기억력이었어? 장난해? 시작! 일곱. 여덟. 아홉. 일곱.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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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혹,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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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주,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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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의 저기서. 도와줘, 잘 Dies〕. Arch만원님. 빠밤이 물 줬네. 아, 과장님.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물 한 잔 먹고. 가슴이. 훨씬 가벼워졌는데? 가벼워졌어요? 응, 갔다 와, 갔다 와. 운동을 잘해. 그 상태에서 자릴 때. 그렇지, 하나, 그렇지.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개. 하나 더. 오케이, 굿. 알았어, 알았어.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잘했어. 나는 말 못한다. 나는 더 이상. 잘했어.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끝났어, 이제. 하나, 올려, 더.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해 줘서. 해 줘서. 아, 해 줘서. 관장님 왜 그러세요? 관장님 살려줘요. 응, 살려주시겠어요. 긴장하지 마. 전신 훈련, 전신 훈련. 전신 훈련이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하는 거야. 이렇게. 앞으로, 앞으로 밀어, 앞으로. 어떻게 해? 앞으로 밀어, 앞으로. 앞으로 밀어. 어? 앞으로 밀어. 안 가는데요?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갔는데. 뒤로 하지 말고. 앞으로가 앞으로. 어떻게 가는 건데.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가르쳐줘요. 앞으로. 이거 밀어잖아. 반대로 하면 되잖아, 반대로. 아, 끊는 거 아니에요. 반대로 밀어, 밀어. 밀었어요. 다리를 밀어서. 안 끝날게. 다리를 밀. 다리를 밀으라고. 다리를 밀어. 다리를 밀. 다리를 밀으라고. 다리를 밀어. 다시, 이쪽으로. 다시, 이쪽으로. 반대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치라고. 다시, 이쪽으로 치라니까. 반대로 치라고. 반대로. 아, 이렇지? 뭘지, 이렇게야. 오케이, 그거야. 근데 이거. 이렇게 삐띌 소리 많이 안 하는데. 저 다 했어요. 네. 외쳐주시면 저 끝납니다. 아냐, 아냐, 아냐. 무슨 수업이 끝나. 아, 다다치지 말고 진짜로. 아, 진짜로요. 아까 욕구시라고 그랬잖아요, 유산소는. 아니, 운동의 끝은 아니고. 예의 있게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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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드리면 되나요? 아냐, 아냐. 예의는 다 갖출 수 있어요. 운동만 안 시키면 예의는 다 갖출 수 있어요. 아냐, 아냐, 아냐. 그 정도예요. 음식 잘 먹어야 돼요? 아, 먹어야 돼요? 진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아니, 다이어트가 아니라. 이렇게 운동했는데 또 먹으면 대책감 느끼는 거 아니에요? 언제 힘들었나 싶어요.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사람 참 간사해? 잘 놀고 잘 먹었다. 개인 무통 가져오면 안 돼. 왜냐하면 그러면은 물 마시러 갈 수 있는 그 시간이야. 못 쉬게 되기 때문에 컵을 하나 가져가서 그냥 거기다 올려놔야 돼. 그래서 물 먹고 올려놓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아, 이거 들고 가면은 옆에 놔두고 자, 먹어요 하고 마시고 또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했었어. 다이어트.